에라이 변태같은 새끼야 왜 때려 왜 여자 속옷 냄새 맡고 지랄이야 이 정신병 또라이같은 새끼야 어렸을 때 딱 어린 엄마 냄새가 이 집끼 여자한테 났더라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서 이 집을 알아듣는데 그 냄새가 나질 않아 장미 정돈을 하면 스릴과 쾌락을 느껴요. 야 껍사리 숙소에 자물쇠 채우라고 했어 알았어. 에이 씨 이불은 반듯하게 베개도 반듯하게 그 자리와 그 다니엘이 이Ş 민망이가